오늘 어디 갔어요? 가짜? 뒤로는 누가 속이고 싶지 진짜? 응 누구 같은데? 언니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야 누가 봐도 나는 아니야 스파이가 누가 봐도 두 번째 나를 시키진 않아 이 사람은 그 아니야 난 아니라는 사람 되게 의심지요 아니 진짜로 야 지금 스스로 시작하자마자 나를 언니 상영 오빠가 일어왔어요 상영이는 누가 봐도 아닐 것 같으니까 안전빵자 저희는 1번에 아닌가? 아 떨려